예수님 당신을 속축합니다 주님 당신을 속축합니다 당신만이 우리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시스템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계획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부유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게 몇 분이 주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저희가 오래전에 저와 저의 부인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세운 것에 대해서 온전히 사로잡힘 마디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계의 전역에 보내심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언어, 방언, 족속들에게 다 그러한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세상을, 민족들을 세우실 때 각각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는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부르신 부르신이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맞추신 하나님의 부르신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가 위대하고 또는 안전한, 평안한 그런 구원을 받고자만 부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내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구원을 받으려고 부르신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받은 것은 아름답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부르신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우주 전체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부르신 가운데 부르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구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신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회복을, 조호하느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놀랍고 궁극적으로 멋진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구원 이상의 우리의 민족과 민족과 방문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기 위한 부르신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구원 받고 부르신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를 위하여 부르신 받았습니다 지역만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부르신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민족만을 위하여 부르신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전역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위하여 부르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매우 높고 충고한 아름다운 부르신이에요 이렇게 높고 아름다운 부르신을 우리가 받았는데 못하러 이 땅에 있는 허접한 것들을 원할까요 우리가 왜 죄와 이기적인 것들을 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너무 작잖아요 너무 더럽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람들이 놀랍고 큰 그 계획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더럽고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높은 소명을 따라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주를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높은 소명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 많은 민족을 방문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메시지를 가지고 저의 민족의 그 경계선을 넘어 나온 첫 나라가 바로 이 땅 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공간에 그 지역에 가게 할 때는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든 비전들을 솔직히 막 처음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먼저 주신 것이 이 땅 가운데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우고 또한 성교사로서 일을 하고 그리고 기도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타고 있었던 그 비행기가 이 땅 한국에 가까이 내려올대요 우리 밑에 깔려있는 아름다운 초록색 산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서해에 파랗게 빛나는 그 바다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땅 위로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는데 아름다운 한 젊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 땅 위를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녀의 얼굴은 하늘에 향해 있고 손을 하늘 위로 뻗치면서 동글동글 추면서 내놓고 있었어요 이 때에는 제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비전에 보여진 것이 그녀가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마가 어찌나 폭이 넓던지 그래서 그녀가 입고 있었던 그 길고 폭이 넓은 치마와 소매가 긴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렇게 돌면서 이 땅 전역을 가로질러 오는 그 춤을 추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가로짐이 무엇인가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여졌어요 너무 아름답고 빛이 나는 한 젊은 남자가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입고 있었던 옷이요 아주 폭이 큰 하얀 바지와 또 긴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얀색 옷이요 그리고 까마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하늘로부터 이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땅에서 춤을 추고 제가 그 순간에 깨달아 알았죠 이 여인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는 이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 네 She was dancing and spinning and yearning yearning for her bridegroom to come from heaven 바로 그녀는 이 땅 가운데 그녀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기를 원하고 원하고 원해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And her yearning heart was drawing him out of heaven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신랑을 맞이하고자 원하는 그 원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는 힘을 작용한 거예요 And he was dancing and dancing with his heart drawn toward his bride in the earth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신분을 이 땅 가운데 그 신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이끌려서 더 가까이 가까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And as heaven came close to the earth 그래서 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임하였을 때 I saw a shimmer, a shimmer of light, a shimmer of color 제가 어떠한 빛의 이런 장막이 보여졌어요 Between heaven and earth 아주 얇은 경계선 같은 것이 빛의 경계선인데요 하늘과 땅이 It was the division between heaven and earth pushing to its limit 그래서 천국과 이 땅의 그 경계선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But the yearning of the bride was so strong for the bridegroom 그런데 그녀의 신랑을 향한 그 신부의 원함이, 그 갈망이, 열정이 너무나도 강해서 And the yearning of the bridegroom was so strong toward his bride 또한 신랑이, 신부를 향한 그 마음의 열망과 갈망이 너무나도 강해서 I saw heaven bend between them 그 두 사람, 두 인물 사이에 천국의 경계선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이 보였어요 And the line formed an S line between them When the bridegroom's heart bending heaven When the bridegroom's heart bending heaven And the bridegroom's heart bending heaven To visit this land in the most amazing way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실 그 때가 제일 놀라운 모습으로 이 땅을 방문하시겠구나 It's going to be the heart of the bridegroom that draws Jesus down out of heaven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신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겠구나 It's going to be fiery and fervent worship and adoration like we were doing this morning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 올려드린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불타오르는 그런 사랑이 담겨있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 So we came into Korea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And they showed us to a school 그리고 우리에게 저희가 세워야 하는 학교를 보여줬어요 The next day or a few days later 저희가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뒤였는데 I was sitting in a classroom 제가 그 학교의 클라스룸에 학업 학교 수업 교실 안에 들어갔어요 And I saw on the wall was a Korean flag 그런데 바로 그 벽에 한국 국기, 태극기가 걸린 곳이었어요 And I saw the bending between heaven and earth 바로 그 순간이 제가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And the middle of the flag 바로 이 태극기 정중앙에 The same bending that I had seen in the vision 제가 이 땅에 내려올 때 보았던 그 비전 가운데 본 똑같은 모양으로 그 shape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And the woman who was showing us in school said Yes, that's our Korean flag 네, 저희에게 안내를 해줬던 여자분이 말해주신 거죠 이게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태극기예요 And I said, Oh, that shows us the division between heaven and earth 그러면서 제가 그 국기를 보자마자 어, 저 국기가 보여주는 것은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And she said, Yes, you can say that Who told you that? 여자분이, 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얘기하자마자 아, 이제 그런 말을 누가 했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I said, I saw that I just saw it 제가 그냥 말했어요 저 그냥 봤을 뿐이에요 제가 봤거든요 But this shows just a glimpse that, oh, of the destiny that God has on this land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destiny 아멘 영적인 운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작은 증거예요 The bride of North and South Korea crying out with a fervent heart for her bride broom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과 북한에 있는 모든 주님의 신부들이 당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It's imprinted in your flag 바로 이러한 소명이 여러분들의 국기에 태극기에 인프린티드 온전히 프린트되어 있는 거예요 It's imprinted in your culture 그렇게 인칭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어에 It's imprinted in your national destiny 바로 여러분들의 국가적인 소명에 그것이 막 인칭받은 것이에요 That the heart of the bride in this land 네, 이 땅의 Bride, the bride of the bride The bride of the bride Not the heart of South Korea 이것이 오직 대한민국만의 마음이 아니라 Not the heart of North Korea 또한 북한에 있는 북한 종속들만을 위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But the heart of the bride in one nation together 하나가 된 연합한 국가로서 한국으로서의 소명, 그 마음인 거예요 Is going to pull down from heaven a visitation from God 바로 그 마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방문이 있단 가운데 이 마음으로 잡아 끌어내릴 것입니다 It's going to touch the earth It's going to touch the earth 바로 그것이 온 전역에, 이 세상 전역을 만질 거예요 Because the destination, the destiny of your nation 왜냐하면 여러분 민족의 그 데스티니 소명 It's a beautiful destiny 아름다운 소명 It's a wonderful destiny It's a wonderful destiny It's fully for you 여러분이 향하여 있습니다 But it's not just for you It's for the restoration of the entire world 그러나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민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전역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Yes, unity 네, 연합 한 마음 네, 진짜죠 한 마음 네, 한 마음 네, 한 마음이라는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네, 파워 unity is the destiny of this nation 바로 연합한이 이 땅에 받으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네 A supernatural work of unity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영합 바로 이것이 이곳으로부터 전세계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행하시옵소서 원하네 행하시옵소서 원하네 행하시옵소서 원하네